낮은 좌사에 양덕은 상대로 밀고 돌아옵니다. 전성현 외곽으로 양희정 돌파 시도 밀어붙입니다. 속임 공장 올려놨어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커스 플레이 클리어 달립니다. 하니원의 언덕 플레이 그리고 골밑으로 골밑에 양희정의 도전. 한 발 덮진 하니원의 좋은 스틸이었습니다. 하니원 선수의 표정을 보면 알겠지만 집중력이 굉장합니다. 지금. 지금 상대 페인트 종부터 전력 질주해서 가로채기 했어요. 오중간 쏩니다. 두 점짜리 돌아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오디오로 데비드 사이먼을 잡습니다. 빠르게 큐제이 피터슨에게 건넸고 하니원에게 전달. 반대쪽에 이재도가 손을 듭니다. 아우 그럼 완전. 하니원 선수의 완전 굽혔습니다.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 하니원 다시 12점 차로 달아납니다. 자 하니원 선수의 멋진 패스 가 있었습니다. 아멘